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주체 112,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외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말리경 1호를 신용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신용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말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